너희들은 대체 대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내가 무슨 천사라도 되는 것 같지? 응, 잘 봐. 이런 게 바로 대문이니까. 넌 악마라 그래. 힘도 없는 게 아는 것만 많으면 위험하지. 죽이는 건 못해도 괴롭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.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만큼. 도이 곁을 떠나세요. 당신은 위험한 존재인데. 난 안 그렇는데. 적어도 도도이한테. 오늘도 역시 난 대단해. 부스천과 부스천이 됩니다. 더 심 congregation circus 누구들이 속으로 Ana 보컬 피 соз 베리 서울 선이